네, 오늘의 시그널은 제주항공이었습니다. 제주항공의 제주 넘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대한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보다는 제주항공 같은 LCC 업체의 상승폭이 훨씬 더 월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이유는 아무래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북미나 유럽, 장거리 노선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LC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시아 노선이죠, 가까운 데죠. 멀리 가는 것들이 생긴 게 이제 최근에서야 감이나 이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5시간 걸리는.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 노선, 이 부분이 지금 풀리기 시작하면서 LCC의 어떤 대표주자로서 반등폭이 크게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현재 해외 입국자들 대상으로 총 8일간 격리 지침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여행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는 비즈니스 출장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여행으로 가기에는 이 격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벽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코로나 봉쇄 완화로 인해서 완화 기대로 인해서 화장품주라든가 면세점주도 움직이는 게 중국이 그러한 빗장들을 하나씩 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일간 격리라든가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제출 이런 것들이 거치면 굉장히 중국 여행도 활발해지고 그러면 중국 노선을 많이 갖고 있는 지금 저가항공 이쪽에 이제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대감을 촉발하게 한 것은 일본이 일단 풀린 것이죠. 일본은 먼저 풀었는데 일본이 결국 국내 LCC LCC 업체들의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풀렸죠. 10월에 무비자 자유여행, 이게 시행이 된 게 결정적인 턴 어라운드 포인트였고요. 11월에 일본 노선 탑승객 수 제주항공은 20만 2,591명입니다. 2가 TA인데 이 TA가 10만 명 정도 되니까 더블 스코어예요. 이게 지금 11월 달 일본 노선 탑승객 수가 극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11월 달에 4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연히 5배 정도로 지금 늘어있는 상태고 그리고 홀리데인 익스프레스라고 지금 젊은이들 대상으로 많이 하는 그 홍대 호텔 있죠. 인스타그램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MZ세대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하는 호텔인데 이 호텔이 10월, 11월 두 달간 약 83%의 평균 객실 가동률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극적으로 올라가는 거냐면 9월까지 평균 객실 가동률이 40% 중반대였습니다. 2배로 올랐어요. 많이 올라갔네요. 홍대도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강남역 홍대, 원래 예전에는 소공동, 그리고 장충동 이런 쪽을 많이 찾았었는데 남산, 그렇죠? 요즘 젊은 중국인들이나 일본인 여행객들은 홍대나 강남을 찾습니다. 그래서 홍대의 홀리데인 익스프레스 이 가동률, 객실 가동률을 올린 게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거의 60% 이상을 여기다가 반영을 한 비중입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 쪽 중국 노선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호텔 쪽이 객실 가동률이 올라가는 게 외국인의 반영이 굉장히 큰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주항공이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안항공에 비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주항공은 항공과 호텔 쪽 양 날개가 지금 힘을 받으면서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일단은 20개월 선까지는 강하게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일봉에서 보면 가파르게 지금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이격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봉이 하나가 양봉이 나왔고 그 부분이 지금 이어진다면 내년 연초까지도 지금 좋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개월 선, 더 가면 60개월 선 2만 원대 가격까지도 찬찬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0개월 선, 60개월 선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